대마초, 혹은 마리화나라는 단어를 들으면 어떤 모습이 떠오르나요? 약에 중독돼 피폐해진 사람들, 멕시코의 카레텔과 같은 범죄주식, 연예인들의 불법 사용 마약의 일종으로 대마초를 생각할 때 쉽게 떠올릴 수 있는 이미지입니다. 그런데 이런 대마초가 사람을 치료하는데 쓰인다는 사실 알고 있었나요? 네? 그거 마약 아니냐고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의료용 대마와 기호용 대마는 엄연히 다릅니다. 의료용 대마는 이미 11월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의료용 대마를 합법화하는 주세는 결코 대한민국에 한정할 수 없는데요. 이미 미국에서는 1996년 캘리포니아주를 시작으로 2018년 6월 기준 31개 주에서 의료용 대마 사용 또는 대마 프로그램을 허용하고 있고 15개 주에서 제한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스위스, 독일, 네덜란드 등을 포함한 42개국이 대마를 의료용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합법으로 판단하고 있죠. 그렇다면 이런 의료용 대마와 마리와나 같은 마약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2개의 차이는 대마의 구성성분 중 하나인 THC와 CBD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113개의 화학물질로 이루어진 대마초의 구성성분 중 THC와 CBD가 대마의 종류를 결정하는 핵심적인 성분이죠. THC라 불리는 테트라이드로칸나비놀은 사용자에게 환각을 일으키는 물질인 바입니다. CBD라 불리는 칸나비노이드는 심신 안정을 이룰 수 있는 물질입니다. 둘은 상호간에 긴밀히 작용하여 THC 성분이 높으면 CBD는 줄어들고, CBD가 높으면 THC는 줄어들게 되죠. 마약으로 쓰이는 대마초와 의학적 목적으로 쓰이는 대마초는 바로 이 구성 비율에서 차이를 보이는 겁니다. 이처럼 CBD 함량이 많은 의료용 대마초는 흔히 간질이라 불리는 뇌전증 치료에 효과적입니다. 원인 미상의 뇌손상으로 인해 전주 없이 발작을 일으키는 만성질환인 뇌전증은 2015년 기준 대한민국에 13만 명가량의 환자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뇌전증 환자의 가장 큰 고통이라면 그 증상인 갑작스러운 발작이었는데요. 대마초의 CBD 성분이 그 증상 완화에 큰 도움이 된다는 연구 사례가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처럼 대마초의 CBD는 뇌전증이란 질병을 치료할 수 있는 성분으로 그 의학적 가치가 충분합니다. 그러나 CBD 함량이 높다고 대마초의 모든 구성 성분을 의학용으로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현재 한국에서는 독자적으로 대마초에서 CBD 성분만 추출할 수 있는 기술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죠. 연구기반 시설과 연구원에 대한 지원이 그동안 전무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상위법은 개정이 되었지만 구체적인 시행령 등이 의료용 대마 사용과 충돌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적, 항문적, 행정적 문제를 해결하고 의료용 대마가 고통받는 환자들의 치료에 쓰이려면 아직 많은 노력이 필요한 순간입니다. 마약으로서 그 중독성이 아주 위험한 대마초 하지만 우린 그 의학적 가능성에도 눈을 돌려야 할 때입니다.